일본어로 말해봐요 일본어로 대화해요 일본어로 오 샤 베리 마시오 일본어로 오 샤 베리 또 만나러 왔어요 천송입니다 성선세です 현지에서 배운 듯 생생한 표현들로 일본인 친구와 유창하게 수다를 떠는 그날까지 자연스러운 일본어 코치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컴퓨터가 다운되어 버렸어요 센세, 다운이란 말은 안 들렸는데요 네, 맞아요 일본어에서도 한국어처럼 외국어를 받아들여서 외래어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다운시키다 라는 말은 일본어로는 멈춰버리다 freeze, freeze 라고 합니다 컴퓨터 외에도 갑자기 렉 걸렸다 라는 말도 쓰죠 멈춰버렸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바소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의 줄임말로 바소, 바소나르, 컴퓨터, 컴퓨터, PC 기운이 갑자기 입니다 노까나, 글쎄 어떨까 억양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들을 낼 수 있는데요 노까나, 어떨까 노까나, 글쎄 어떠려나 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취임새 같은 말이랍니다 갱잉, 원인이라는 뜻이죠 두 번씩 말해볼게요 바소콘, 바소콘 기운이, 기운이 도우까나, 도우까나 겐인, 겐인 그럼 오늘의 오시아베리 들어볼게요 바소콘가 기운이 프리즈 시장ったの 의미 살펴볼게요 컴퓨터가 갑자기 프리즈 멈춰버렸어 좀 봐줄래? 음, 글쎄 원인은 모르겠는데 다운됐다, 렉 걸렸다 라는 말을 일본어로는 프리즈라고 할 수 있네요 프리즈 시다, 프리즈 스르 하시면 멈추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멈췄습니다 프리즈 시마시다 멈춰버렸어 프리즈 시다다 프리즈 시치았다 처럼 활용할 수 있네요 기본형을 프리즈 스르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좀 봐줄래? 여러분들 좀 익숙한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네, 좀 이어지는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외우실 수 있도록 비슷한 형태로 준비해봤는데요 좀 봐줄래? ちょっと, 밑에 크레르 잠시 봐줄 수 있어 부탁하는 표현이죠 크레르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탁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대신 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밑에 모라에르 모라에르를 활용하시면 좀 더 능숙한 일본어 하실 수 있어요 ちょっと,けん인가わからないけど 갱잉, 갱잉 자꾸 켱잉이라고 하네요 갱잉 어, 좀 원인들 모르겠는데 이때도ちょっと는 조금 잠시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음, 뭐, 글쎄 잘 좀 같은 느낌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추임새 뉘앙스로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막 다운되어서 송센셜 도와줘,助けて! 라고 말하는 A를 맡아서 말해보세요 제가 B를 해볼게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실제로는 사용이 다른 형태의 단어가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일본어로 정확하게 외우시면 영어 느낌의 일본어까지 와세고까지 마스타 할 수 있겠죠 오늘 컴퓨터가 멈춘다면 좀 답답하겠지만 아, 컴퓨터가 멈췄다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나왔던 표현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인스타, 아, 별스타 혹은 SNS, 소셜 알트워크 서비스 등에다가 글을 한번 남겨봅시다 식구다이데스, 숙제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またおしゃべりしようよ またおしゃべりしようよ じゃあねー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